김수용 씨가 한 번 유니폼을 입고 가능하시다면 한 번 체험해 보신다는 마음으로. 아 정말 가장 입고 싶었던 게 이 옷이에요. 방송에서 이거 입는 게 소원이었는데. 영상 보셨죠? 이거는 속옷 벗고 입는 거. 준비가 다 되신 모양입니다. 멋있네요. 복장이요. 저 면등이 없으니까 일단 제모를 시켜야 되겠는데요. 에트켓이 아니거든요.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어떻습니까? 지금 어떠세요? 느낌이. 누가 이렇게 꽉 쥐는데. 괜찮아요? 꽉 쥐해줘. 그래요? 몇 번 타보시면. 뭐 벌집받는 거. 자세가 안 좋으면 붙는다니까. 아 좋습니다. 숙이게 되죠? 자전거를 자추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. 그렇죠? 여기까지 잡을 필요가 없고요. 보통은 여기나 여기 후드를 이렇게 많이 잡고요. 아 좋습니다. 이게 이제 1500만 원짜리거든요. 15만 원짜리하고 비교해 봐줄 때 어떻습니까? 확실히 나가는 거 좋아요. 쭉쭉 나가는 맛이 있어요. 제 자리에 계신데요. 페달이 쭉쭉 나간다는 거죠? 안장은 어떻게 잘 잡아줍니까? 안장? 안장은 어때요? 1500만 원짜리 안장. 여기 손이 있는 거예요. 제 몸을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. 잡아줘야 돼. 흔들리지 않게. 지금 수영 씨는 힘들어요? 아니요. 힘들죠. 땀이 엄청 나요. Ya 가 thingy middle name. 나가yn μια…. 운동이 진짜 되게나 되네요. 아 운동이 되네요? 이 스 transmitter가… около 거 agingKMF를 되어 iKMF November. 이렇게 계속 tools 맛볼 수 있어요.